숨길 수 없어 네 맘의 표정 가슴속 깊은 표현의 해전 너 뿐 you're my word 도전! 어, 구미! 구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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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야 구미야, 구미야, 구미야 구미야, 구미야, 구미야 구미야, 구미야 구미야, 구미야, 구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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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밀 아 환장이야. 5천원이네? 5천원! 이 정도면 5천원이네. 고민하죠. 한강 멘트는 6천원 정도. 바로 들어가보자. 들어가야 되나요? 배고파 배고파. 실발이야. 거기! 실발! 실발!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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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아, 의진 씨. 아, 의진 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정없이 이렇게 표지 안 해요. 죄송합니다, 방송이다 하니까. 갈게요. 아, 의진이 형. 의진이 형은 요즘에 먹을 게 진짜 많은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호감 먹고 싶으세요. 저는 보자마자 선택을 했어요. 저 이거 보자마자. 보자마자 선택을 했어요. 이게 아까 보자마자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좀 더 막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비주얼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계란 샌드위치를 안 고르네. 이거 갑자기 난입하셨는데 형, 인사 한 번 봐주세요, 오정 씨. 계란 샌드위치. 계란 샌드위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어. 이거 맛있대요. 진짜 맛있어. 소불고기 샌드위치처럼. 샌드위치. 준이가 말하기로는 이거 있죠. 면밥에 나또 들어있는 이게. 되게 면밥에 김에 나또만 들어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하나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또 이게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어떻게. 먹어볼까요? 한 번 형 하시면 오케이, 이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짜장면이 들어있어요. 이거 가볼까요? 진짜, 진짜,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거 갑니다. 빵에, 잠깐만. 빵에 짜장면. 야, 이거 진짜 신기해. 비주얼 충격이야, 이거. 이것도 무슨. 비주얼. 이거 약간 DP 해놓은 거 아니죠? 진짜 먹는 거예요? 야, 장난 아닙니다. 갑자기 고민되네. 저는 이거. 치킨. 저는 이거. 일본 편의점에 일본 대표하는 글씨 음식. 카레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일단 고르게 해야 되는데 이걸로 파 보려고요. 이렇게 귀가 납작해서 되겠습니까? 아, 저 귀가 한지예요, 지금. 찢어질 것 같은데. 귀가 너무, 귀가 너무 찢어져요. 찢어져요, 지금. 잘 몰랐습니다. 우선은 진짜 이거 대표적인 거. 일본. 계란 샌드위치.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하고. 모야의 밀크티. 형, 뭐. 형. 형, 근데 여기서 옷. 그, 뭐 메론을 먹어줘야 된대요. 메론? 메론? 메론소다. 메론 뭐 맛있대요. 메론이 맛있다며요, 형. 메론 메론치. 독이 형. 저희 여기 딱 일본 편의점 오면. 네. 뭐 메론소다 같은 거 꼭 먹어줘야 된다고. 메론소다 갑시다. 한, 한탄 오만 메론소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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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운데서. 진짜. 없어요. 이게 탄산수인데 메론소다 맛이 나고. 아쉽네요. 메론 맛이 나는 건데. 제가 다음에 자판기에서 메론소다를. 제가 시중에서 사전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약속을 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끝나기 전까지 제가 사비로 편의점 음식을 사줄게. 오. 진짜요? 딱 서. 오오오오오. 히 여보. 일본에서는 이게 마실 거다. 아, 마실 거 중에. 기준이가 어떤 거 먹고. 저 여기서 막 팩 같은erek 오유. 오유. 여기는 막 초코우유 그런 거 있는데. 아, 진짜요? 형은 개인적으로 밀크티를 좋아해. 밀크티요? 뭐야 이거. 밀크티 도전해본가요? 밀크티 좋아해? 저 밀크티가 꽃 향이죠. 꽃 향. 맛있어. 뭐 이렇게. 오케이. 형, 일본에서는 이 삼각김밥이다. 전 이거 추천할게요. 이거요? 단수계란이 들어있어요. 아, 이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끝났어. 이거 초과되면 빼야 돼요, 이거. 초과 안 됐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아직 멀었나요? 늦게 오면 가성 주세요. 500. 2엔? 500, 2엔? 621엔? 521엔? 형, 이거 나또를 빼고 이거 두 개를 빼고 형, 이 빵을 먹고 싶다 했으니까. 준아! 준아, 한솔아! 621엔? 네, 지금까지 4천엔! 어? 4천엔 나왔습니다. 아니, 쟤네 둘 손까지 하면은 이거 빼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담아야 되지 않나? 초토마테, 좀만 기다려달라고. 초토마테 구ha세요, 초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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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여기 있다. 자, 우리 끝났어요, 우리도. 끝났어요? 네. 자, 마지막이죠. 쟤네 가성비를. 뭐야, 벌써 4천엔 넘었어요, 근데. 아니야, 아니야, 우리 빼고만. 빨리 가고만 찍어봐. 오우? 오우? 무조건 나와. 오우? 무조건 나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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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밥 뺄세요, 귀밥. 오우? 오우? 김밥 뺄세요, 귀밥. 오우. 오우. 그 놔두고. 이거 내가 먹었을 텐데. 아이고. 유진쌍. 하이. 어떤 걸 뺄 것인가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 놔두고 김밥을. 오우, 뽑기. 오우, 뽑기. 오우, 뽑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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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시간에 파티인가요? 내가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기다려왔어.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내 침대. 잠깐만. 내 침대요, 내 침대. 조심히 좀 해.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자, 우리. 자, 우리는 뭘 하는지. 자, 좀 살펴볼까요? 오우. 근데 나 이거 까보고 싶어. 이게 비결이 되게 충격적이어서. 난 이게 짜장면인데 이게 아기소바예요. 아, 아기소바예요? 짜장면인 줄 알았어. 아, 짜장면인 줄 알았어. 아, 짜장면인 줄 알았어. 아, 짜장면인 줄 알았어. 아, 짜장면인 줄 알았어. 하자, 비주얼. 오우. 진짜 특이하다. 저기에 또 버거킹 무대 하나. 좋다, 좋다, 좋다. 어때요? 여기 들어갔어? 진짜 솔직히 그냥. 진짜 솔직히 미안. 먹어볼래요? 여기 막. 여기 막. 아, 우메보실 먹어서 그런가?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의 조치. 궁합은 괜찮아, 나쁘지 않아. 궁합은 나쁘지 않아요. 옳지. 응. 도망가고 있습니다. 식감이 좀 안 어울려. 근데 맛 자체는 안에서 어우러지니까 좀 괜찮네. 배워먹으면 더 맛있겠다. 아, 맞아. 배워먹네. 배워먹네, 소바라서. 나는 이거 우메보실. 아, 우메보실 이거 진짜. 난 처음 봤어, 난. 너 때문에. 이게 짜장아찌 같은 건데요. 이게 밥이랑 먹는 거 맛있어요. 난 우메보실 안 좋아하거든. 못 먹어. 난 아무도 안 먹어서 모르겠어. 그러면은 좀 띄워먹어봐. 형이 맛있어. 아, 진짜로 먹어? 우와. 제가 먹어봐요. 이번에서 라디오 봤을 때 먹었었는데 그 다른 것도 나는 거 같기도 하고. 기둥이 먹어봐, 먹어봐. 아, 괜찮아. 빛 먹는 맛이야. 맛있지 않아? 난 괜찮네. 너 아침에 밥이랑 먹지 않아요? 내가 좋아. 좋아. 괜찮네. 너무 예쁘지. 진짜 잘 먹네. 그러면 내가 볼 땐 진짜 신기한 게 난 이건 거 같아. 저도 이거. 이거 약간 한국 비주얼은 약간 그거예요. 전주 비주얼. 아, 전주 비주얼. 기준이가 저기 반숙인들을 먼저 할 때 한 입 먹고. 어때요? 촉촉한 반숙이. 오, 느낌이 있을 것 같아. 이거 무슨 맛이에요? 안에 케찹이 있는 건가요? 케찹 있어요? 오, 그렇게 더 맛있겠다 그러면. 반숙 때문에 더 맛있다. 오, 미식가. 저 미식가의 입. 굉장히 음미하네요. 내가 저를 자주 보지. 오므라이스는 이미 퍼져 있는 계란이 입에서 이렇게 쫙 사러들어도 되는데 이런 거 다 씹자마자 이 반숙이 입 안에서 쫙 녹아서 오므라이스가 되는 느낌. 오. 시인이신가요? 여러분 되게 궁금하신데. 이분 3대 처방 남았어요. 시인이신가요? 시시평이니 장난이네. 어떻게 이 맛을 그렇게 표현하냐? 그냥 케찹 밥에. 이분 대단한 녀석을 가지고 있네. 네. 오케이. 어떠십니까? 오. 미역을 흘러내자. 이분 대단하시죠? 그렇죠? 형! 자 여러분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아 예. 저는 진짜 오므라이스 한 입 먹는 기분이어서 네. 진짜 맛있었어요. 우리 베스트 하나씩만 오! 잠깐 할까요? 오케이. 제가 편의점에서 지금까지 먹었던 베스트는 그냥 김밥, 그 맨밥에 그 겉에 김 쌓여있고 안에 벤뚜 들어가 있는 거. 벤뚜 들어가 있는 거. 아 낫다. 아. 아 이거는 진짜.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안 되겠다 진짜. 아 이거 안 되겠다 진짜. 아. 아. 여러분 왜 빨개지죠? 아. 아. 아 낫도가 들어가 있네. 아. 아. 그 동안은 꼬마귀 뻐꾸치 생기는 그 하나. 그게 좀 저는 베스트였던 거 같아요. 아 예. 저는 이 밀크티요. 밀크티? 네. 되게. 향이 좋아요. 근데 파는 거겠어요 이거. 내가 팔아먹었다고 하던데. 파는 거에서 팔아요 이걸? 팔아요 이거. 그냥 물어볼게요. 솔직히. 아니 이게. 향이 되게 좋은 것 같아. 팔아요 이거. 이거 팔아요. 이거 팔아요. 어. 응, 이겨낼! 준비 OKですか? 네! 킁코리다니요, 준비 OKですか? 네! 이거...